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당협위원장 그리고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김재섭 위원장은 등록을 했나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 등록을 할 생각입니다. 도봉갑은 분위기가 어때요? 도봉갑은 그래도 제가 한 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주민분들께서 많이 호응을 해주시긴 하지만 당 상황 자체가 녹록지가 않다 보니까 요새는 좀 싸늘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도 용인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아직 이제 확정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용인에서 6살 때부터 살아가지고 용인토박입니다. 그래서 여러 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중진불출마 또 험지출마 같은 인적 쇄신을 화두로 선거를 향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끝나지 않는 선거제 개편 또 신당 등 여러 주 쟁점들이 활화산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팽팽한 맞수 대결 기대를 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인한 지도부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죠. 벌써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로 여러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또 한동훈 법무장관, 인요한 전혁신위원장 등입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빠르게 인선 작업을 하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선정한다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비대위 체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이어지는 전 당원 투표인 전국위원회까지 거쳐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앞으로도 몇 주가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에 있어서 당내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원희룡 장관이라든지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내지는 김한길 위원장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윤 정부와 굉장히 호흡을 같이 맞춰왔던, 발걸음을 같이 맞춰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윤 정부에서 갖추지 못하는 중도 확장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내에서도 갑론을 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민 최고, 민주당에는 벌써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땡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사실 이제 저희는 원희룡 장관이 오든 한동훈 장관이 오든 다 땡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을 거다 싶어요.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시켜야 된다.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의 인지도나 이런 거에서 국민의힘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도 같고 또 한쪽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그래도 정치 경험이 있으니까 정치 경험이 있는 인사를 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결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인사보다는 그 체제를 공고히 하는 임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심각한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수 위원장 박성민 최고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결국 대통령과 용산이 변해야 국힘이 총선정이 유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당내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 정부 지지율이 30% 내지는 40%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용산의 어떤 메시지에 적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당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만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는 회의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청장 선거가 대표적인데 강서구청장 선거,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치룰 때 국민의힘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당 지지율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과 김태우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수렴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럼 총선에서 비슷하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불리하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잘 봤던 사례이기 때문에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지지율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용산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의 변화가 필요한 곳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윤심을 담은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지 물론 다른 당 얘기긴 하지만 박수님 후보는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개입해서 본인의 직할 체제를 더 굳건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권에 들어와서 만나게 된 또는 본인에게 친분을 쌓고자 다가오는 그런 윤핵관들 말고 소위 말해 옛날부터 알았던 검사 출신의 인사들 또는 장관으로서 같이 내각을 운영하면서 좀 가까워진 인사들 이런 본인이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몇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좀 채워서 용산의 의중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에도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후에 굉장히 좀 흑붕붕이 거센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가서도 김기현 대표한테 연락을 했다. 그래서 이제 불출마를 해라라는 식으로 압박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이 지금 당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고 그 핵심은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을 어떤 집권 여당으로서 존중하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밑에 두고 좀 용산 직할 체제를 소위 말해서 계속해서 굳건히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원장 후보에도 소위 말해 윤심을 거스르지 않을 비대위원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 하와평을 오르시는 분들이 대통령실에서 추천하고 이런 인사들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당내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어떻겠느냐라고 또 이제 원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김기현 대표는 사퇴를 하셨지만 남은 지도부에서도 어떤 분들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대통령실과 지금 현재 단계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대통령실 박성민 최고가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실은 오히려 김기현 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대위원장 하와평이 대통령실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저는 일단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성공적인 비대위를 치르기 위해서는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사례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당 비대위가 성공했던 사례라고 하면 가깝게는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비대위가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보면 누가 뭐래도 차기 권력이라고 불렸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정부를 때로는 치받으면서 굉장히 또 날선 소리, 비판소리를 하면서 비대위원장이 됐고 그 당시에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던 몇 면을 보게 되면 파격적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그 당시에 20대로서 영입이 됐던 인사였고 김종인 위원장이 그 당시에도 비대위원으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를 보수 정당에서 간판으로 내버린 그런 파격적인 행보들이 보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사례는 이번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치받을 수 있는 정도의 강단이 있는 비대위원장이 있고 나머지 비대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예상하기 힘든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측이 거의 불가능했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배치가 돼야 저는 지금 어려운 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용산에서 추천해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지금 당 자체가, 국민의힘 자체가 뭔가 이 용산에 직접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당내에서 이런 변화와 혁신을 능동적으로 끌어가기보다는 대통령의 그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인사들로 이미 이 기준의 선상에 놓고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사실 용산에 쓴소리하거나 대통령을 향해서 쓴소리할 인물은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김한길 위원장 이런 분들은 다 사실 대통령의 뜻과 어떻게 보면 맞춰왔던 인물이고 대통령에게 쓴소리보다는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얼마나 이 내부에서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통령의 심기보자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김기현 대표에게 윤 대통령이 울산에서 출마를 포기해라 대신에 당대표직은 유지해라라는 쪽으로 권유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울산에 대한 출마에 대한 욕구가 강렬하다 보니까 반대의 어떤 생각을 전달한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외국에 출장을 가 있는데 전화를 통해서 경로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실을 전제로 해야 될 텐데 아마 윤 대통령이 그런 주문을 했던 것은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졌을 때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제가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 체제를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 체제를 할 때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된다. 그런데 선거가 지금 한 백몇일 앞선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기 선대회나 조기 공관위를 통해서 전환 국면을 해보자는 의도가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요한 혁신이가 내놓았던 가장 중요한 안중에 하나인 중진불출마를 같이 관철하기 위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울산에 대한 불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을 받아들이면서도 당 체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김기현 대표가 지역을 불출마하는 순간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으로서 가지는 어떤 리더십과 내가 앞으로 현역이 아니다. 나는 이제 불출마가 아니고 야인으로 돌아간다라는 상태에서 리더십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비대위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누가 뭐래도 박근혜라는 사람이 차기 권력이라는 게 당내에서 완벽한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가 힘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차기 권력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불투명한 상태에서 울산에 국회의원직 자리까지 놓게 되면 그리고 조기 선대위나 조기 공관위까지 띄우게 되면 김기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우려가 김기현 대표 스스로에게 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차후를 도모하더라도 일단 대표직을 내려놓음으로써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로 만났잖아요. 한 시간가량 만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장제원 의원하고 달리 국회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당대표를 사퇴를 한 게 아니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뭔가 김기현 대표도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당하게 된 거죠. 원래는 일단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희생과 헌신, 변화 이런 게 이번 총선에서 중요하다는 거 다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또 어쨌든 당 대표로서 본인이 고민하고 결단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순방길을 오르기 전부터 경로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요구한 건 당대표직은 유지하되 지역구 불출마였는데 김기현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확답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지역구 출마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피력을 하니까 이미 그때부터 경로가 시작된 거고 그 뒤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김기현 대표를 압박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용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울산 출마를 강행하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 저는 그건 결국에 강제로 정계 은퇴 당하기 싫고 정계 은퇴 당할 이유가 없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대표직만 유지하고 불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어차피 총선에 지면 당대표를 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다시 제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대표가 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좀 튼튼한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대표 언론에 김기현의 왜 물러났는데 감사의 인사 없냐. 싸가지가 없다. 그게 좀 약간 좀 도와주는 말인데 어떤 성례가 있을까요? 참 이준석 대표 생각 읽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많이 했던 게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들을 보게 되면 제가 대선 때, 지방선거 때 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구를 넣는데 제가 조금 그거를 보고는 의아했던 것이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로 한 번 세게 붙었던 것이 전당대회 때, 저희 김기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가 뭐 언론사에 나와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준석이 때문에 질 뻔했다. 거의 이준석이 때문에 크게 이길 걸 겨우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준석 대표가 한참 김기현 대표에게 공방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또 갑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의 진심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대표적 자리에서 내려왔던 것이 사실이고 김기현 대표도 굉장히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대표직을 사퇴했던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동변상려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어떤 김기현 대표에 대한 칭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로에 대한 메시지 안에는 더 큰 뜻은 시류에 따라서 권력자만 바라보는 초선 의원들에 대한 날선 비판이겠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바이고 얼마 전까지 김기현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자면 제2의 연판장 돌리기처럼 했던 초선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고 나서 아무 말도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되게 웃긴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생각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초선 의원들이 과거에는 정풍운동의 중심에 섰는데 국힘 초선 의원들 보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내쫄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보면 그런데 김기현 대표 쪽에 줄을 섰는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심을 오독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본인들도 한 거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해 가는 게 김기현 대표도 뭔가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와 함께 가고 싶은 것이 용산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미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의 관계는 이미 틀어진 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건 태도 변화가 된 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중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또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일종의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비슷한 처지가 돼버리긴 한 거죠. 김기현 대표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 역시 둘 다 어떻게 보면 대표직을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내려놓게 되면서 본인들의 의지와 본인들의 정치력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좀 끌어내려졌다. 아마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초선 의원분들이 아까 오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윤심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윤심이 어떤지에 대한 향배만 촉각을 곤두세요 보고 있다는 건데 그 초선 의원들도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큰 파트너스의 책임감이 있는 분들인데 글쎄요. 공천 때문인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실효에 따라서 그새그새 입장들이 바뀌고 누구 하나를 적출하거나 누구 하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치의 어떤 모습들이 흘러가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약간 제거할 때는 앞장서서 나서시는데 막상 이번에도 보면 김기현 대표를 이제 전 대표시죠. 전 대표를 지켜야 된다고 나서다가 갑자기 막상 이렇게 물러날 때는 아무도 말을 보태지 않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김기현 대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용산에서 나를 좀 더 잘 봐주겠지. 공천 때 내가 좀 더 유리하겠지. 이런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좀 도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이 와 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휴신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이제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찌 보면 좀 쇄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으로 알려진 홍성국 의원 또 당내 소장파였던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지난주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선의 희생이 이어지자 친명 당 주류 그룹 또 대표의 리더십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 의원총회에서 의원총회에서 이제 나갈 사람 나가라 그러면서 뭐 굉장히 다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좀 물러나달라 이런 목소리도 있었죠. 일단은 뭐 의원총회 이전에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네 분의 의원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는 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제 일각에서 뭐 이낙연 신당론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던 김민석 의원의 발언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것을 두고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이나 일부 인사들이 뭐 이렇게 좀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도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보면 일종의 혁신 경쟁이라는 것이 저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물론 뭐 국민의힘도 수직적인 당정관계가 청산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혁신이라고 할 수 없을 거고 결국 대통령의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진정한 변화로 보이지 않겠지만 민주당은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 민주당의 변화는 무엇이냐 민주당의 혁신은 무엇이냐 이런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답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우려, 위험 뭐 이런 것들은 좀 내부에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윤영찬 의원이나 조웅천 의원 발언을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민주당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 민주당이 당장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기각됐다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건 법률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비 하나를 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요새 언론들을 쭉 보게 되면 전부 국민의힘 소식밖에 없어요. 거의 민주당의 소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끔 비명계들이 이재명 대표에 비판한 내용 또는 이재명 대표가 어디 재판에 갔다. 뭐 위중교사 재판이 언제 끝날 거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뭘 하고 있는지 소식을 몰라요. 요새 사람들이. 그런데 보게 되면 결국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얼만큼 언론 지민을 할애하느냐. 다시 인터넷으로 돌아가면 얼만큼 트래픽을 차지하느냐가 총선 승리나 선거 승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면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국민의힘은 시끌시끌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 많은 의석수가 있고 많은 법안발이 많은 어떤 정쟁이 있는 가운데서도 가끔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소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민주당이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뉴스의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가끔 들여다보게 되는 소식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거는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오히려 사법 리스크보다는요. 사법적인 문제는 사실 이미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논쟁을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벌여왔던 부분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사, 재판 이런 게 새로운 의혹을 가지고 하는 재판이나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미 뭔가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피로도도 아마 느끼실 거고 그리고 반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새롭게 주목할 만한 사안들은 지금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내놓고 있고 어떤 정책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지 저는 이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쉽게 말해서 잘 팔리는 상품이 지금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문제가 두드러져서 그걸 다 가린다라는 건 맞지 않는 해석인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 단적으로만 보더라도 최근에 여러 가지 당내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 탈당한다, 신당 만들겠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뭔가 리더십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 진영을 더 결속시키고 강화하는 데 있어서 설득하고 타협하고 대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시도들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그 지도부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있느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갈등을 방관하거나 방치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도부가 잘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이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당내 갈등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나서고 적극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서 좀 1차적으로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대통령실은 당무 불개입 원칙을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장지원 의원하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그나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민주당 내부를 보면 예를 들어 친명계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정청래, 의원식 이런 사람 정도는 좀 물러나줘야 맞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런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요. 결국 그러고 보면 이탄희 의원이나 또 세종의 홍성국 의원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도 평가가 좋은 분들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화가 양화를 계속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짠물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이했던 사람들은 결국 살아남아서 이재명 대표의 친명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될 거고 그 밖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냈던 분들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어떤 정론을 좀 펼쳤던 분들은 지금 다 불출마해서 말하자면 당 바깥으로 튕겨져 나오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더 안 좋은 모습을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체제에 대해서 의심하는 민주당 본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의 우려가 지금 있는 것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불출마를 한 분이 몇 분 눈에 띄어서 그렇지 제가 알고 있기로 민주당 당내에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민주당 내 인사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다 이번에 출마를 할 걸로 보이고 당원당규를 개정해가지고 전당대회에 있어서 친명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어떤 룰 변경도 있었고요. 당연히 좀 우려가 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희생정신 없이 계속 친명체제만 강화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총선에는 저는 분명히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제 신당, 창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고요. 분당, 창당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친명이든 비명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어떻게 좀 더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답을 피할 것이 아니라 답을 좀 서둘러서 내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재 영입이 이뤄지고 있고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불출마한 초선 의원 두 분의 공통점이 영입 인재라는 점이에요. 이탄희 의원도 그렇고 홍성국 의원도 그렇고 둘 다 영입 대신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당에서 막상 이분들을 불러올 때는 이분들의 능력과 이분들의 경험을 당에 좀 좋게 쓰고 싶고 우리 정치권에 쓰게 하고 싶어서 이제 데려온 건데 막상 이분들이 떠나는 환경들,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럴 만한 토양을 좀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반성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입 인재를 아무리 많이 들여온다고 한들 결국의 핵심은 우리가 더 좋은 정당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 더 좋은 정당의 환경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정치권에 정말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런 게 중요한데 그런 정치 혁신,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오히려 내부 갈등만 계속해서 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더 빠르게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내 혁신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렇게 특별한 언급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감나무에서.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좋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도 박스에 갇혔다. 이런 것을 보고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완전히 크게 이기겠는데 우리는 그냥 조용히만 있으면 이길 것 같은데. 그냥 몸조심하자. 그런 거죠. 가만히 전략이라고 하죠. 가만히만 있자. 이런 가만히 전략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당은 굉장히 볼케이노처럼 뭔가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저희가 제대로 된 혁신이 이루어지고 혁신의 기치를 누군가 잡아서 빠르게 쇄신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민심이라는 게 확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이기고 있는 상황으로 추측이 됩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는 혁신에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조용조용 가자라는 입장이고 본인의 사범 리스크만 계속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 만약에 굉장히 쇄신 인사가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전국을 이끌고 때로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면 그다음부터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전략이 없는 거거든요. 그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두들겨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민주당 내 안에 우려가 심각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유의 공명 상태에서는 가만히 전략이 그렇게 크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도 지금 혁신 작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없진 않다고 생각되지만 아무리 누가 바뀌고 대표가 바뀌고 비대위원장이 세워지고 하더라도 결국 핵심은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고양이는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비대위가 몇 번을 세워져도 저는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불안정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분명히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 국면에서 변화할 수 있는 그 능동성과 역동성은 훨씬 더 잠재력이 크다.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지금 이 혁신의 경쟁이 이미 시작된 마당에 저희가 가만히 있고 또는 침묵하고 혁신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것은 좀 옳지 못한 행동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좀 대답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역설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얘기를 들으면 영부인과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가 이런 게 민주당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쇄신에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또 쇄신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민주당을 위한 길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는 본인을 위한 정치를 하지 민주당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혁신위원회였나요? 아무튼 본인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그 위원회를 띄었거든요. 제가 기억으로는 혁신위원회가 맞을 겁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선거에 이겼으니까 이제는 당 쇄신을 하자 해가지고 오히려 이겼을 때 쇄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보시게 되면 이길 것 같으니까 쇄신이 아니라 오히려 친명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호재들을 이재명 대표의 친명체제를,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만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전략으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개인을 위한 정치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마지막으로 박성민 최고위원.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신당을 만들지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신당 창당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내부 혁신의 목소리가 이재명 대표 2선 후퇴로 통합선대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뭔 얘기입니다만.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만드시는 신당에 대해서 좀 우려와 걱정 섞인 시선들이 당내에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민주당을 나가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으로 갈 움직임 이런 것들이 크게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무래도 후보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당이 총선을 앞두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퇴까지는 요구를 안 하는 인사들도 많은데 사퇴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변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 어떤지에 따라서 앞으로 내부적인 정치 상황도 많이 바뀌어가겠죠. 그러면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합정연행 또 신당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1월 신당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유승민 전 대표의 회동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선택을 창당한 금태섭 의원 만났고요. 이제 이 신당 창당 움직임이 앞으로 또 여야의 어떤 총선 구도에 큰 영향을 주겠죠. 아무래도요.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은 꽤 유의미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어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도 10%가 넘는 지지율, 지지도 이런 것들, 호감도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역시도 이준석 대표의 신당만큼은 아니겠지만 꽤 유의미한 영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6년 국민의당 모델일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호남의 민심이라는 게 다른 지역이랑 또 달라가지고 여기는 아니다 싶으면 또 새로운 어떤 기치를 내거는 정당에게 힘을 확 실어주는 게 또 호남이잖아요. 그리고 당선이 될 수 있는 사람, 정말 민주당을 잘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또 호남인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호남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가장 굳건한 버팀목이었던 호남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결국 호남을 기점으로 한 재산심당의 어떤 미랄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지금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전남도지사로서 호남에서 오래 정치를 했던 분으로서 그 어떤 승기를 잡게 되면 저는 호남에서도 재산심당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집안싸움처럼 될 거거든요. 영남에서 국민의힘 집안싸움처럼 되는 것처럼 신당이.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잇는 어떤 호남 정통,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통을 내세워서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저는 민주당에게도 꽤 타격을 주는 유의미한 신당이 탄생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를 우리 김재섭 위원장은 되게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또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은 세력도 없고 DJ가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그게 신당, 창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보니까 여러 면으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 공격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당, 창당이 성공하려면 일단 보통 통상 얘기하는 게 거의 뭐 일단 무조건 지역 기반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물, 대선 주자급의 인물. 그리고 거기에 붙어줄 현역 의원들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인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나 둘 다 지금 그 인물들이 좀 보이지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언론에서.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준석 전 대표도 신당에 합류할 의사가 있는 의원들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 공식적으로 정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는 이준석 신당으로 가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인사들도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사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따라가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고 있거나 정말 익명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인물을 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일종의 한계를 둘 다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국 신당, 창당의 성공의 핵심 조건은 확장성일 거고요. 조직력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둘 다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제가 국민의당 모델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국민의당이 당시 2016년에 선거에서 크게 이길 때의 창당 시점이 2월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두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민주당 공간이 떠서 컷오프 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내지는 지금 원칙과 상식이나 이런 이낙연 전 대표처럼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비판 내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공간이 열린다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이 지금 두 달이고 정치권에서 총선 앞두고 두 달은 이제 2년과 같은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역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사실 좀 저는 요새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우려도 많이 되고 정말 대표님을 만난다면 저는 이낙연 전 대표님께 제발 좀 지금이라도 멈춰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인데요. 일단은 주변에서도 많이 만류를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만 보더라도 소위 말해 친 이낙연계 의원들 이런 분들도 말렸다. 그리고 또는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만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께서 결심이 섰고 마음이 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신당 창당도 공식화하시고 D-Day까지 정해놨다고 하면 사실 이제는 뭔가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되기보다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모양새라서 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실까 봐 저는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움직임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게 완전한 결별이 되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건 결국에 분열이고 결국에는 총선 승리라는 목적 하에서는 전혀 좀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박기원 전 국정원장이 이 촉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벌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이 총선 승리 기회를 망치고 있다. 이재명은 이낙연을 빨리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기원 국정원장의 뭐에도 잡힌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요새 박지원 원장님 많이 틀리셔서 과거의 정치 구단이라는 게 약간 조금 많이 해석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고자 하는 박지원 원장의 번장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그전에도 보면 이재명 대표를 DJ와 거의 비슷하게 동급으로 났던 그런 발언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대단히 민주당 내에서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세력이 없다. 이낙연 전 대표에게 세력이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걸 보셔야 되는 게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벽하게 압승을 했습니다. 거의 보수 정당은 개멸적 패배를 당했는데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기초단체장 내지는 광역단체장들이 지금 다 말하자면 놀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현역도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 현역들도. 그러면 차기에 공천 경쟁이 굉장히 가시화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공천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일 거고 얼마 전까지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하셨던 분들이 자기가 공천을 못 받으면 어딘가를 나가긴 나가야 돼요. 조직도 있고 세력도 있고 말하자면 금전력도 있고 정치적도 있는 분들이 지금 다 말하자면 또다시 백수가 돼서 몇 년간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만약에 구심점이 돼서 이낙연 대표가 이분들을 흡수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세력을 만들 수 있죠. 아울러서 그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큰 걱정거리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의 인적 쇄신이 빨라지면서 이준석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동의를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약간 이준석 전 대표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사실 최근에만 보더라도 꼭 혁신작업 또는 쇄신작업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한동훈 장관 이슈가 나오면 많이 묻히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의 아직 공식적인 등판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도 사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주목도 같은 것들이 다른 여러 이슈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정말 현역 의원 몇 명의 합류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끝까지 입지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분명 윤핵관들을 직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 세력들을 직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돼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거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대통령의 운영 방식, 국정 운영 방식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 또는 외교의 노선 이런 것들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번에도 김기현 전 대표로 갑자기 감싸는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요. 김기현 대표를 감싸고 용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결국 용산이 문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아니면 사실 가져갈 수 없는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인유한 혁신위가 왔을 때도 인유한 혁신위원장 대통령한테 나란힘이라고 하면서 비판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이슈 선점도는 아마 계속 전선에서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말씀을 듣고 보면 이낙연 두 분이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3지대 신당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제시한 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박성민 지구도 말씀했듯이 반 이재명, 반 윤석열 성격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3지대가 성공하려면 결국은 이준석, 이낙연 이 두 세력이 합치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수를 개혁하는 것에 자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지 민주당과 연합을 해서 뭔가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승민, 이낙연 연대는 생각하기 힘든 조합이라고 보고. 이준석, 이낙연 연대. 이준석, 이낙연 연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갈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정치 투쟁, 권력 투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슷하잖아요. 민주당에서 반발 세력으로서 나온 국민의당 그리고 당시에 자유한국당과 좀 결이 달랐던 바른정당. 이 두 세력이 합쳐가지고 바른미래당이 형성이 됐었는데 당시에 당연히 국민의당도 호남을 중심으로 한 말하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당과 비슷한 색깔을 가졌던 그 두 정당이 합쳐가지고 정치적 정당을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당원 당규 하나하나를 쓰는 데부터 갈등이 있었답니다. 버스라는 표현을 쓸 거냐, 진보라는 표현을 쓸 거냐부터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했고 결국 바른미래당이 쇠락을 맞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가 바로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들의 갈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국면을 가장 잘하는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랑 같이 정당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아마 본인에게는 있을 겁니다. 김재석 위원장은 이제 낙준연대가 아니고 약간 낙선연대가 결과적으로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중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낙준연대가 성사가 되면 안철수 국민의당 이상에 성공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요새 하태경 의원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긴 한데요. 이분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낙준연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건가요? 가실 것도 아니면서. 아무튼 저는 뭐 그것과 별개로 낙준연대 또는 온갖 빅텐트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근데 그건 되게 정치공학적이고 되게 기계적인 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치면 표를 이만큼 이만큼씩 가져올 수 있을 거니까 결과적으로 성공할 거다. 이런 소위 말해 계산계 두드려서 하는 결합들인 거라고 보는데 저는 정치 세력들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공통의 철학과 공통의 신념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연대들 또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이렇게 이렇게 합치는 거 아니야? 이 당과 이 당이 합쳐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표 계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쳤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표가 10%씩이면 합치면 20%니까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건데 저는 유권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정치공학적인 산식에 대해서 표를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제3지대의 열풍이 설령 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안티태제가 아니라 어떤 비전과 어떤 철학을 제시할 거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은 표를 주는 것이지 내가 지지하던 아주 다른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한번 이겨보겠다고 뭉쳤네? 그러니까 잘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철학이 뭐야? 표 앞에서는 승리 앞에서는 언제든지 그냥 신념 팔고 철학 팔고 다 팔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저는 유권자들이 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너무 일종의 너무 정치공학적인 계산만이 오가는 것은 별로 좋은 논의는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네. 우리 김재섭 위원장한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주 일부 정치평론가들 사이에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결합하고 나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현재로서는 판세를 드릴 게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가세해서 더 큰 형태의 어떤 신당이 만들어져서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당의 선거를 지휘하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 너무 지나친 상상입니까? 정치는 상상의 영역이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모델이긴 한데 그게 되려면 조금 정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결국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와의 일단 연대가 성공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선결과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체제가 또 국민의힘과 뭔가 같이 하려면 그 안에서 또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가장 국민의힘에 쓴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 이낙연 전 대표, 당연히 당시 미래통합당의 괴멸적 패배를 안겨줬던 민주당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비판에 맞이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최장수 총리이기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굉장히 험난한 선결과제들이 있어 보여서 재미있는 상상이고 재미있는 추측이고 성공만 잘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굉장히 크게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실 가능성은 그래도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화학적 결합을 하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 이전에 공통의 목적, 공통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연대설이 나오고 있는 둘 간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는 거고 각자 해온 정치의 결이 너무나 다른데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다른데 갑자기 길 가운데서 합쳐질 수 있나?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길 가운데서 합쳐질 수 있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 30초씩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김재수 위원장 네 지금 뭐 당 지지율이나 정부 지지율이 매우 낮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여당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쇄신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또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끝까지 잘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저는 이제 다음 총선에서 여러 가지 혁신운동 그리고 정풍운동 이런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대교체 세력교체 세계관교체 이런 것들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서 저희 청년 정치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두 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